오늘 이렇게 공일즈가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지금 받아서 저한테 드리고 보자 그래서 연습이 있는데 뒤에 연습하기 전에 잠깐 V LIVE를 켜봤습니다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보여주고 계신지 공일즈의 리더는 누군가요? 저요 아니요 제가 계속 지나가신 거 봤죠? 에이, 처음 얘기한 거 같은데 저희는 공일즈의 리더는 저죠 저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생일이 언제시죠? 저 2월생이에요, 무려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시키시켜주는 거야? 고마워 열심히 할게 리더 역할 못하면 자격 박탈이야 내가 할 거야 내 생각하면 곧 나로 바뀌겠다 절대 안 좋을걸 얜아, 웃어, 웃어 웃어, 웃어 왠호 씨 있죠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치즈볼 남았어? 어 남았을까? 어, 나 하나 먹었네 아 아 언니 언니 나 온 것 같은데요 아, 나 왔어? 아니, 안 먹었네 왜요? 언니 우와 되게 맛있고 맛있다 오늘 뭐 먹었어요? 응, 우와 터키야 리더는 방금 민주로 뽑혔고요 맞아요 아, 누가 좋아요? 아, 유리처럼 우리인가요? 아닌 것 같은데? 아, 그러면 차원언니가 뽑았어요 맞아요, 맞아요 저희 리더 리더 정한건데 공유진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리 유리는 일단? 아니야, 아니야 유리는 일단 뭐예요? 유리는 일단 나 아니고요? 아, 저 아니라고요? 이끌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약간 부족해 카리스마 하면 또 나왔네 약간 카리스마가 필요해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토미 언니 언니 잠깐만 언니 카리스마 귀여운데? 어머어머 히토미랑 민주 이 둘 유리 풍부입니다 카리스마 김민주 이거 먹어라 김민주가 먹어라 히토미 혼자 히토미 이거 빨리 퍽퍽 먹어라 놀이공원 가면 타고 싶은 거 있나요? 아니, 나는 롤러코스터를 저 친구들이랑 롤러코스터를 탔어 근데 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거 타고 울었어 그 자리에서 아하 이렇게 나왔어 난 민주랑 같이 하는거죠 김민주였어요? 같이 놀아갔어요 둘이 타요? 둘이? 잘 타요 원래는 진짜 못됐어 아 진짜? 오 잘 타던데? 근데 그때 우리 손이 엄청 많이 났어요 다른 멤버들의 번호는 뭐라고 전화했어요? 김민주씨 김민주씨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거야 그게 귀엽잖아 근데 저는 원래 불량으로 저장해요 모든 분들을 그래서 나 조율이야 그냥? 아 진짜? 그래놓고 김민주씨라고 속상해하는거야? 김민주보다 씨는 귀엽기라도 하지 야 무거워 귀여워 엄마 이성애씨 이런 느낌 뭔지 알아? 전혀 모르게 귀엽잖아 난 조율이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다 공격으로 전화하는데 앤아언니를 내가 이렇게 전화했는데 급하게 전화해서 잠깐만 잠깐만 조율이 앤아언니라고 되겠어 앞으로도 이제 얼굴 안보인다 쇠대로 저장시킬 때까지 나아 조율이 언니 저 방송에 나오고 싶어요 혜원언니 혜원언니라고 했었어요 혜원언니 누구라고 했었다고? 나코? 혜원언니를 혜원언니라고 했었어요 탈락! 너도 탈락 아니 언니 언니 조율이 나를 어떻게 저장했나? 예쁜 예나언니 와 다 가려 유리만 봐봐 히토미 네? 언니를 뭐라고 저장했나? 어... 흐니크림성 하하하하 야 히토미 안보이네 바려 하하하하 왜요? 자 그럼 뽀뽀 한 번씩 다들 뽀뽀 굿나잇 뽀뽀 너무 자연스럽거 같은데? 안녕 안녕